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진짜 속상하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름 정의 순리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그런 거라 많이 속상하시죠. 무기력증에 빠지셨다. 그러실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드실 거고 참 허탈함 동의합니다. 친문 그러니까 문 대통령 열성 지휘자로 알려졌던 이정열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본인이 자체적으로 알렸는데 뭐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겁니까? 본인 덕에 이유를 잘 고발당한 것만 소환장만 받고 이유는 설명하기가 모른다고 해명하고 있고요. 제가 이정열 이분이 판사 때 재판도 받아보고 얼마 전에 변호사로서 라디오 방송도 같이 했는데 이분이 확신한 친문인데 문제는 김혜경 씨 있잖아요. 해경군 김 씨 사건 그때 고발단체 대표를 맡아서 계속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진보지만 이재명 후보하고는 사이는 끌끌어올 걸로 보이는데 저는 제가 진보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팀이고 계속 강조하면서 본인 뜻하고 다르다고 고발이나 고소를 난발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기본소득 비판했다고 제주도의 교수도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는 민주정당에서 안 맞다. 좀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시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정열 변호사 얘기. 자기 고발당했고 잊지 맙시다. 이재명을 찍으면 문재인을 잃습니다. 뭐 이런 발언까지 어제 SNS 했단 말이죠.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당내 갈등과 분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더니 이정열 변호사는 귀하와 관련된 자들의 명의로 고소고발한 사건들을 정리하시라.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킨다고 배음망덕한 자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고발을 당했다. 이게 겉으로는 포용하는 듯한데 밑에서는 사법 처리 혹은 법적 조치를 하는 게 문제 아니냐. 얘기를 이정열 변호사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재명을 찍으면 문재인을 잃습니다. 이런 얘기할 정도니까 아마 개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 후보를 매우 강하게 비판 내지는 비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아니 그러면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는데도 친문 핵심들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인가. 엊그제 이재명 후보가 호남 방문했을 때 특히 영광을 방문했을 때 영광의 고향인 이낙연 전 총리도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민주당에서 원팀은 먼 건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런 비판을 했다고 고발을 하면 당내 민주주의랄까 언론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 저것뿐만이 아니죠. 또 송영길 대표가 앞장서서 이재명을 공부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게 너무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 얘기도 있고 또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비난은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게시판을 폐쇄하자 그래서 이거는 좀 당내 민주주의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이 지금 사건에서 아마 표출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입을 틀어막겠다는 일관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당내 게시판 얘기도 그렇고 친문으로 불리는 변호사 이정렬 변호사 고발건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당내 게시판 문제도 그렇고요. 일단 제가 볼 때 당원 게시판을 잠정 폐쇄한 행위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조직적 의도적으로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그런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당 내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판을 바꾸는 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예를 들면 이재명을 찍으며 문재인을 잃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 아까 나왔던 저는 대통령 당장 아직까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경선 선거인당과 대의원들과 권리당원들이 선출한 대선 후보예요. 경선 과정에는 그럴 수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하지만 정당은 또 기울이 있습니다. 그 기울을 벗어나는 문제까지도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이 용인한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체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의 공간 자체를 폐쇄하는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상당히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어떤 당의 전체적인 기울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독재적이라고까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따지면 전두환 씨는 정신을 잘했다고 발언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됩니까? 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당원 게시판 중단에 대해서 당원에게 발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 얘기도 나눴는데 정의자 편원가님, 당원 게시판도 그렇고 친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정열 변호사에 대한 고발권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가 있다면 국민의힘도 원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100% 원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도 지금 또 부산 거처 순천 가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 갈등을 억지로 막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고 그게 또 봉합되기도 하고 어쨌든 의견이 살아있는 의견 교환이 되는 건강한 정당이다. 비록 그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솔직히 국민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억지로 자리 턱턱 주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선대위원장 공동으로 맡은 설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 면전에서 대통령 후보가 다 고만고만하다 하고 있고 친문 변호사 고소하고 당원 게시판 폐쇄해서 얼로 틀어막고 그야말로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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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이 없는 것처럼 누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눌린 갈등이 한 번 터지게 되면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점 차라리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봉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번 명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 고발을 당한 이른바 친문 변호사 얘기를 만나 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여당 잔칫날이다. 아주 팝콘각이겠다. 이준석 대표가 그 큰 걸 해냈다. 대단하다. 약간 비꼬우시는 것 같기도 한데 여당이 좀 주워할 만한 뉴스다. 이런 말씀해 준 것 같고요. 이 대표도 끌어안아야지 버릇없다고 버리나요. 그래 놓고 국민 통합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무조건 안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 책도 읽고 독후감도 쓴다는데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 독후감은커녕 기본적인 존중도 안 보인다라는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윤 후보 왜 윤희숙 전 의원 합류를 결정 못하는지 성찰해보라 중도층 합류가 왜 망설여지는지 성찰해보라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볼까요? 1호 인재 조동연 교수의 사생활 공방 팩트체크 후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인재 영입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